이제 이리로 와봐 못도 아니고 아 너무 좋아 여기다 같이 들어가면 그래 같이 가면 천천히 쫙 올려 깜짝이네 무거우니까 같이 터졌어 대화가 통하시네 신중하게 고마워요 그래도 안 서둘러서 신중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 모르는게 나 처음에 이 거랑 라인 글린줄 알았는데 다 왔네 여기 얍성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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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3치면 지금 5마리 올 떴어요 다 오면 말해요 수면에서 놀라서 또 쬐니까 태극권 쓸 준비하고 있어요 수면에서 또 쬐 수 있으니까 태극권 쓸 준비 아 참치 맞아요? 네 참치야? 네 참치 300만원 벌었네 포항에서 참치 잡으면 300만원 번네요 잠깐만 저거 좀 찍어주고 찍어주고 올게 잠깐만 잠깐만 뱃살 찍었다 와 절단 났다 이게 뱃살 찍었다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이러면 선장한테 인증받는 건데 인증받는 건데요 이거 참치를 랜딩할 실력되면 진짜 낚시 잘하는 건데